어 너때문에 이리한대 양이 해방꾼이야 해방꾼 해방꾼 설기야 아우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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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하세요 쪽파밭에서 뭐하세요 양이님 인터뷰 중 어 뭐하셨어요 우리 쪽파하고 뭐좀 해볼까요 이렇게 또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쪽파냄새가 어떻습니까 네 쪽파냄새가 어때요 치크하게 되돌아봐서 뭐해요 양이야 어구 세수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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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이빠라 세수 안해도 이뻐 근데 눈곱은 떼셔야겠어요 네 눈곱은 떼어주세요 털 고르기만 하지 마시고 눈곱도 떼주세요 어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눈이야 눈 어디 가십니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가자 나 바지 갈아입고 올게 너 땜에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방해꾼이야 방해꾼 이 졸졸이 어디 오세요 어디 어디 가 꼭 앞서간대 꼭 앞서간대 안아달라 그러지 안아달라고 어디 튼튼한 쪽파가 있나 찾아볼까요 어디 튼튼한 쪽파가 있나 찾아볼까요 털 진짜 이쁘다 하얀털이 너무 예뻐요 네 양이 하얀털 진짜 예뻐요 누나보고 너 데리고 가라 응 너 감당불가야 안녕 이제 그만 집에 내려가서 놀고 있어 친구들하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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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따라와 가자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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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기 야옹 어딜 자꾸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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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이뻐 고마와 고마 아유 졸졸졸졸 간다 난 아 아 고마워 고마워 안녕 인사해 이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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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 끝 히힛 히힛